그 근데요 그 봄눈 이라는 게요 제가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좀 들 창피한데 너네 할 수 있겠어? 마이크를 들고요?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 지금 봄눈을 할 수 있겠냐고 너네가 누나 마이크를 들면 되죠 아니야 조용히 해주세요 또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앵그리보드 앵그리보드요? 앵그리보드 여기요 앵그리보드 보고 싶었어요? 아 치안이시구나 어떤 거 어떤 거 네 여기서 아 점프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? 그러면 음악 없어도 가능해요 선제? 오케이 선제 렛츠고 자 앵그리보드 보고 싶네요 아 여기서요? 아니 근데 저분이 요청할 수 있는 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왔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날지 말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지 평지에서도 날은 사람인데 네 뭐 아 그러면은 앵그리보드가 평지에서 낳는 거 혹시 보실래요?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우리 앵그리보드 친구가 되게 잘 날거든요 자 우리 앵그리보드 친구 오늘 새벽까지 술 마시고 와가지고 오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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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앵그리보드 친구 자 앵그리보드 자 앵그리보드 5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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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5 5 5 6 6 7 8 7 9 9 9 10 10 10 11 11 11 11 11 11 12 12 12 13